공정거래위원회가 오늘 정부 세종청사 심판정에서 전원회의를 열고 한화와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 심사를 했습니다. 전원회의는 심사관과 한화 측이 번갈아 입장을 밝힌 뒤 질의응답순으로 진행됐고, 9명의 위원 가운데 과반수의 의견에 따라 기업결합 승인과 시정조치 부과 여부를 결정합니다. 심의 결과는 수일 이내 발표될 예정이며 공정위 승인이 나면 다음 달 안에 한화의 대우조선해양 인수작업이 마무리될 전망입니다.